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초밥과 어울리는 술찾기 한맥입니다 한맥 355mm 4.6도 마셔볼까요 약간 밀맥주인가 아주 가볍지는 않고 약간 곰표 맥주랑 비슷한 것 같은데 여러분은 마셔 보셨나요 제가 와사비를 굉장히 좋아해서 뭐라 그래야 되지 간장은 안발라 먹어도 와사비 발라먹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와사비 싸비싸비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셨나요 저는 오늘 자기전에 오늘 수고한 나에게 선물 네 여러분 한맥과 함께하는 먹방 생강락교 그 다음에 장국 준비했구요 새우부터 먹어볼까요 해외 아 아 네 아 아 아 아 아 으 으 으 연어가 회가 길어가지고 아 맛있겠다 광어도 길다 고춧가루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파슬리 바삭바삭 흐흫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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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음 음 음 라고 아 으억 아 으음 으응 으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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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이 많다 최선은지 저는 항상 닭가슴살이 토마토 너무 carbon 다진 반죽에 사다보는 맛 고소한 맛 다진 반죽 다진 반죽 다진 반죽 아삭아삭 질까진 아삭아삭 깜빡 이제 까먹어 지진 그니까 그냥 아삭아삭 고소하고 겉은 고추 겉은 고추 딸기 되ertas 뭐지? 아프리카 꼭 안 먹으면 좋겠는데 음... 아직 미진 않아.. 완전 매울 알았는데 얼마나cht.. Rut지 않음 랍 랍 랍 랍 아 나Timmy 진짜 맛있는데 맛있게 잘 먹었고 너무 맛있게 잘 먹었어요 처음에 칼국수를 만들고 다 먹던 면이 또 다 먹었는데 진짜 맛있게 잘 먹었어요 그니깐 이 면이 더 만들어진다 그리고 면이 더 맛있게 먹어서 너무 맛있어 오우 가게 한 입 짱 두 가지 이곳은 그곳은 스 wool 간장 너무 맛있어 소스지 나는 다 아삭한 맛을 맞춰서 먹어야 해요 나는 아주 잘 먹어요 나는 뭐하는 것 같다 나는 너무 잘 먹었거든요 나는 더 좋아진 것 같아요 나는 불닭볶음 나는 너무 맛있다 나는 나는 아삭한 것 같다 나는 나도 정말 맛있다 나는 나는 아이를 들을 수 있는 것 같다 내가 내게 흥미로운 것 같다 나는 나의 한 입 탱탱eres 탱탱 올리브유 이렇게 많이 먹으면 더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게 먹어야겠어요 이런 느낌을 먹으면 더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게 먹지않아요 핫맥이 약간 호가든 같기도 하고 괜찮은 것 같아요 맛이 상대한 아이쿠은 아이쿠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런데 짠 바로 간장 면이 생각나요? 너무 맛있었어요 단단한 생각보다 너무 맛있었어요 너무 맛있어서 양념이 잘 어울려요 너무 맛있어서 정말 맛있었어요 생각보다 맛있게 들어있어요 우리의 우유를 사랑한 것 같아요 그것은 그의 우유를 사랑하는 것 같아요 마지막 장어 여러분 내일도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